이 영상은 어떻게 되세요? 청소할게요 여로시게 하니가 계신 걸로 가족 신규와 파괴의 유럽네 새롭게 탄생한 신랑 신규와 침착한 직관을 비해 두면 행진의 순서가 있겠습니다 아니 뭐라고 얘들 막내하고 원장 선생님이 와있어 얘들 원장입니다 신랑 신규가 행진에 왔었기 전에 참전 메시지 유대국 전원님께 목사님께서 기립해달라고 말씀하셔서 기립 잠시 부탁드릴게요 기립해서 신랑 신규 퇴사하게 되면 바로 행진에 있을 때 다 함께 박수하고 부탁드릴게요 자 기립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진참 사진참 아유 이뻐라 아 명환 씨 명환 씨 명환 씨 하객 여러분께서는 행찬 박수로 새로운 출발을 하는 이들의 첫 여름을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랑 신규 행진 축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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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다 우후우 오늘은 신랑 김성훈님과 신부 형님 양의 결혼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진 촬영을 이렇게 내리는 것이 이 분이 사진을 찍으실 화면되어 있는 게다가 잠시 자리를 지켜주시고 싣다 하실 분은 필요한 장소로 이동하셔야 되겠습니다. 필요한 장은 4층입니다. 이 분이 사진을 찍으실 화면되어 있는 게다가 감사합니다.